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장경태가 오후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지난 14일에 자기가 빈혈 때문에 넘어진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자신에게 기절쇼라고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들과 정치인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로 놀랍다면서 저 사건이 일어난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가벼운 에피소드 정도인데 저거를 가지고 아직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솔직히 못나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장경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며 남은 그렇게 칼로 쑤셔야 되더니 본인은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박힌 정도의 의혹 제기를 받으니까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오늘 장경태 같은 경우에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빈혈로 쓰러진 사건 관련해가지고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경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저 사건을 아직까지도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이 솔직히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으며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 굉장히 껄끄러운 사건이겠지만 이미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진 사건인데 계속 본인이 제 언급을 하면서 논란을 만드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솔직히 뭐 대단한 사건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난 또 뭐 장경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당시 상황에 풀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거는 기절쇼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고 여러 언론사에서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자료화면을 사용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모멸감을 무릅쓰고 본 영상을 공유하겠다면서 자기가 자빠지는 모습이 풀로 담겨있는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네 장경태가 풀 영상을 공유해가지고 봤는데 사실 뭐 기존의 방송사들이 공개한 영상하고 뭔가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풀 영상을 보더라도 별로 뭐 감옥은 없습니다. 난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장경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지금 완전히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기절쇼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이 사람이 왜 놀림을 받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장경태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이라든가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거를 뭐 포로노네 모네 이런 식으로 깎아내렸고 심지어 그 캄보디아 소년 로타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이 걸린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를 장경태는 깎아내리기 바빴고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마치 무슨 성범죄자처럼 표현을 했으며 그 외에도 장경태는 여태까지 청담동 술자리라든가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장경태가 제대로 사과를 한다던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장경태가 쓰러진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그동안 의혹 제기했던 것을 똑같이 당해보니까 어떠냐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더니 당신이 쓰러진 사건에 대해서 남들이 의혹 제기를 하니까 억울한가 그렇다면 다음부터 의정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섣불리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국회의원답게 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장경태 같은 경우에는 사건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아무도 관심도 없는 자기가 넘어진 거에 대해서 이게 쇼인지 아닌지 사실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릎 보호대를 찼네 안 찼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네티즌들이 사람 꼴이 진짜 우스워보인다 장경태는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쏟아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번 사건에서 장경태는 내로남불이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장경태 혼자서 이상한 헛발질을 하고 있고 저 얘기를 가지고 왜 아직까지도 찡찡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경태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법적 대응에 나설지도 사실 좀 이해가 안됩니다. 본인이 쇼를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쓰러진 것이었다면 의사의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객관적으로 장경태가 몸이 안 좋았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영상만 공개한 것만으로는 이거를 가지고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여러가지 해석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 대응에 나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도 모르겠고 또 장경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날 쓰러지고 나서 곧바로 의회로 복귀를 해가지고 일한 것 같은데 앞뒤 정황을 놓고 보더라도 장경태가 과연 아팠던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 어떻게 법적 대응에 나서가지고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것인가 이것도 조금 의아합니다. 그리고 무릎 보호대에 대해서도 장경태 같은 경우에는 무릎 보호대를 차지 않았다. 무릎 보호대를 차면은 저렇게 양반다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장해찬 같은 경우에는 무릎 보호대를 차고 나와가지고 양반다리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경태가 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반박을 해서 과연 장경태가 장해찬 위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장경태가 자기는 진짜로 몸이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어쨌든 이번 사건을 가지고 사흘이 넘게 지금 찡찡대고 있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장해찬 최고위원 역시도 장경태가 자신을 고소하겠다라고 하니까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없는데 애꿎은 네티즌들은 고소하지 말고 고소할 거면은 나만 고소하라라고 받아쳤고 가짜뉴스 공장장 장경태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을 했으며 다짜고짜 고소하는 것은 김남국에게 배운 것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김현장은 진짜 대단하다면서 왜 사람들이 장 의원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고 비판하는지 알겠다면서 기자회견할 시간에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잘못 살았구나 반성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천하나 음모론을 퍼뜨린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두둔해가지고 장병들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죄의 채원일 함장님이 현충원 앞으로 어떻게 넘어왔는가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한 죄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녹취록을 틀고 거짓심이 밝혀져도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하지 않은 죄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조명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냈다더니 깜깜 무소식인 죄라면서 그동안 장경태가 했었던 수많은 헛발질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장경태가 당하고 있는 이런 꼴은 전부 다 자업자득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무튼 장경태를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짓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최근에 고민정도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죠. 한도수 총리한테 대정부 질문에서 완전히 발린 다음에 개망신 당한 게 쪽팔리니까 한도수 총리에게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자기는 뭐 지리서를 보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고민정에 보냈던 지리서는 단 4줄 정도였고 한도수 총리가 확인하지 못한 문건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러다가 한도수 총리에게 된통당한 다음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징징거리면서 사과하라라고 요구하는 게 장경태하고 고민정의 꼴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며 장경태든 고민정이든 김남국이든 왜 본인들이 사과하라라고 요구하고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기보다는 내로난불이다 당신들이 했던 짓이나 좀 돌아봐라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며 또 이번에 장경태를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가 뭔지 핵심을 제대로 파악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지 법안을 만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경태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핵심이 뭔지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장경태가 빈혈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여기에 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네가 내로난불이라는 거지?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경 sag 정장 여기 부분의 baik ана 이거 넘어가ert 감정 이 가 heightened suas Upon 놓 다 crist